아침이구만 일곱시 다 일어났나 애들? 너네들 잘들어라 너네 스피드만 줄것이야 알겠어? 스피드만 올채대로 줄테니까 얘들아 그리고 촉새같은놈 여기 안경끼네 안경제비 이 녀석이 이빨을 터는거야 식당에서 오늘 한번 한다잉 오케이? 어? 식당 식당 식태로 가자 빨리 선동해 밥 먹으러 간다 애들 나 또 밥먹으러가면 뭘하나? 어? 불이 빗금이 안쳐져있네? 아 야야야 밥먹어도 되나봐 아 여기서 살까 그냥? ㅎㅎㅎ 어?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쟤네 식판 다 가져오는데 나는 식판 어떻게 갖고 오냐고 16포인트 평판 합류 어 이거 합류할수있어? 5명 풀 아니었어? 6명까지 오오 출동자들 다들 컴온 얘들아 모여라 모여 얘네들은 경범죄애들인데 모여봐 애들아 스페이스반 아니 모였나 애들? 야 벗고왔어 야 옷은 입고와야지 탈출할건데 민가에 어떻게 나가 얘 누구야? 얘 누가 데려왔니? 모건 옷 안입고와? 아니 가오 떨어지 간지 떨어지게 이거 우리를 범죄자라고 야 너 빠져 아이 빠..뺐습니다 모건 뭐야 빼빼더니 옷이 있네 사이코 아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지 어 엄청나게 몰려오네요 밥 먹으러 비동해서 오케이 애들 기다리자 애들 기다리고 자 칩니다 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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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야 일어나 아아 아 테이저가 한방에 갔어 괜찮아 지금 싸움 났죠? 빨리 탈출이다 얘들아 얘들아 탈출이다 안녕이다 엑스 알아서 탈출이야 오늘 끝이야 알아서 탈출하는거야 어 뭐야 벌써 진압됨? 이거 멍청한 자 톡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고고고고 오케이 좋아 난리 피어 난리 피어 난동 피라고 때렸더니 죽어버렸어 아아 아아 첩을 건너뛰고 아니 왜 안 움직이지? 아까 샤워실에선 대박으로 움직였는데 어 밥 먹는건가 아직도 난리 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가자 병범죄라 그런가봐 얘네들 얼마 안 있으면 나가니까 어 가나요 가나 어디야 거기야 탈출하는데 가자 기놈 탈출 감행했어 뭐야 설마 헉 지네 깜빡으로 가네 이놈들 얼마 안 있으면 나간다고 이거 배신을 해? 역시 빨간 애들을 선동해야돼 뒤도 없는 놈들 있잖아 아 맞아 빨간 놈들을 해야돼 빨간 놈들 모이는데를 한번 가봅시다 아까 샤워실에 많이 모여있었는데 밥버지 다 먹었나? 숟가락이나 찾으자 숟가락이나 찾으자 이미 한 몇 명 죽인 것 같은데 제가 가도 되나 여기? 숟가락 숟가락 칼 칼 칼 엄청 쎄겠는데 숟가락이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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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파지나 안 파지나 걸리면 안 돼 금속탐지기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걸리기 전에 팀인데 밥 먹으러 왔습니다 경찰 경찰 숟가락이야 숟가락 수저 채굴도구 칼도 채굴도구네 떠네 그쵸? 밑에 가로로 뜨네요 밀지마바 잠깐만 아 걸린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넣어져 채굴도구로 안 넣어지나봐 저기도 하나 버렸죠? 숟가락으로 싸워 일단 아 잡힐 땅은 밤에 파라 그랬는데 잠깐만 항복하고 숟가락 숟가락 살인마 숟가락 제발 뺏지마라 어?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 안 뺏었어 안 뺏었어 밤만 되기까지만 기다리면 되겠구만 어? 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숟가락은 안 뺏네 어디 들어가는 거야 독방 아 괜찮아 독방에서 파면 되니까 자 밤 언제 되냐 이거 밤 기다리자 어? 야 못 나가 독방에서 못 나가요 여러분들 평판으로 넘길 수가 없어 독방이라 뭐지? 버그인가? 싸움 종료도 안 돼 버그인가 봐 기다렸다 땅굽 파자고 그래야겠다 어? 물이 막 열려 안 될 것 같아 내 버그인 것 같아 왜 새 거 두고 누르고 경계 우클리 어? 뭐 어디 들어가 오우 씨 뭐야 나 우리 방으로 보내주셔 우리 방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독방을 옮기는 건 아니겠지 독방을 옮기는 건 아니겠지 설마 뭐야 그게 유치장? 깜빡 옮겼다 어이없네 3시간 남았어 왜 깜빡 옮김? 일단 처음부터 아니야 지금 2시간 남았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 버그 같은데? 옆에서 눈 난리 친다 아 왜 뭐야 차벌 건너뛰기 끝나자마자 쏴버려 근데 풀리긴 풀렸다 잠잘 시간이네 아 숟가락 없어졌어 버그 풀렸다 어떻게 할 것이야 버그 다시 걸린다고? 한번 자볼게 잠자기 버그 버그 안걸리는데? 잘못됐다 그래라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용서해줄게 형이 고집부리지 말고 사나이 계좌 한번 뱉은 말을 이제 굳히지 싫은 건 알겠는데 버그 암 안걸렸다 살려주세요 좋아 좋은 사과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숟가락이나 다시 얻으러 가죠 사과했으니까 봐주자고 사과했으니까 봐주자고 예 하지마요 다음부터 확실한거 아니면 이게 선동이 된단 말이야 확실하지 않은 걸로 말하면 내가 그거 안하잖아? 시청자분들이 저런 타는데 왜 안해요? 하면서 답답해 답답하다고 난리 시작한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정확한 정보로 난리쳐도 문젠데 가서 손 들고 서있어 형 숟가락 구하러 갈게 밥 먹을 시간이죠? 여기 숟가락이 있더라고 하나를 들고 하나를 맨손으로 들고 있으면 되니까 여깄다 어? 숟가락 안 집어지지? 숟가락이에요 베이컨 떨어졌어 먹을 수 있나? 아 왜 밥을 못 먹냐 잘못 만들었구먼 모두를 이제 문제는 저기 금속탐지기인데 저기로 통관 다음에 오는 경찰서를 다 패버리고 걸렸다 자, 지금이다. 저 녀석에 대신 당할거야. 나 근데 감옥 바뀌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난 안걸렸어, 오케이. 나 근데 감옥, 우리 방, 감옥 여기 아닌데? 오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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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장 한번 뜹시다! 에? 뜹시다, 맞장. 총송 비켜! 민간인 비키라고! 민간인 비켜! 야! 민간인 비켜! 아악! 뭐야, 의사가 왜 다쳤어. 포인트 좋구요, 처벌 건너뛰기. 숟가락 저쪽에 있는데, 어디다 숨겨야 되는데 숟가락. 다시 가져가면 되지. 여긴 어디지? 여긴 숟가락 없나? 여기 근처, 여기는 왜? 깜빡만 있어. 여기는 식당 없나요? 여기, 여기, 여기 위로 가면 되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어! 왜요! 숟가락. 주소 일단. 아! 야! 야! 죽이겠다! 사람 죽이겠... 아아악! 샷컷. 야, 죽이겠어. 시작하자마자 눌러가지고. 아직 아침 열심이다, 여러분들. 파란만장한 아침이네요. 어차피 숟가락을 일단 숨겨놓고. 탈출, 그냥 탈출을 감행해보고. 밤 되기까지 기다리면 되겠다. 왜? 왜 걸리는거지? 공방불러서. 야, 총 주소. 공방불러서. 왜 걸리는거지? 시설시간이 아닌가? 숟가락이 저기있어. 작업시간이라 그런가봐. 작업시간이네, 지금. 에이. 숟가락 가져가야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저기 숨겨놨잖아. 저쪽에. 저쪽 감빵에. 저걸 여기다 가지고오면 되겠구만. 음. 빗금찍고 여기랑. 그니까 작업시간인가 못들어가는건가봐. 내가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 근처? 여기 근처인데. 숟가락. 여긴데. 여기다 여기. 오케이. 아, 뭐야. 아, 또 화를 쳐버렸네. 됐다. 숨겨놓고. 숟가락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비켜! 아까. 쟤네. 쟤네 열쇠죽으라고. 하나 남았어요? 싸움 종료시키면 돼? 싸움 종료? 오케이 됐다. 또왔네. 싸움 종료. 이케 어 깜짝이야 전 아니죠? 에 전 아니.. 저 가도 되죠? 제 열쇠 훔치로 가다가 걸렸어 좋아 우리 집으로 가면 돼 이제 우리 방 안에 갖다 놓고 밤에 파봅시다 착하게 탈출해야지 숟가락 있잖아 여기 숟가락 챙겼잖아 밑에 있잖아 어디지? 내 감방? 여긴가? 여기였나? 아! 왜 그래요? 약물 중독 치료? 저 약 안 했어요 약 안 했어요 근처에 와서 안 뜨는 건가? 원래 자기 집 뜨는데 나 설마 또 깜빵 옮기나보다 아 이게 아까 막 보니까 깜빵 옮기더라고 일단 여기다 갖다 놓을게 뭐야 파진다 벌써 파져 왜? 오전인데 벌써 파져 흐흐흐흐흐흐 어휴 큰일났다 어떡하지 뭐 가려 아야 밤에 팔건데 숨길려고 한건데 가리고 있어 이제 땅굴 들어가기가 있는데 들어왔다 오케이 탈출합니다 땅굴 빠져나가기 야 아침부터 땅굴 파도 돼? 여기는 길이 없는거야? 땅굴 파기가 안되네 여긴 안되나봐 여긴 안되나봐 일로 가야지 뭐야 숨기기 되는데 여긴 왜 파졌어 아침인데 그냥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왜 파졌지? 왼쪽 클릭하면 파진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탈출의 고수분들이 많으시네 어? 죄수분들이 많으셔 어 뭐야 꺼져 형 탈출한다고 하잖아 지금 어? 좁게좁게 탈출한다니까 왜 방해하는겁니까 예? 왜 방해하는거야 왜 파기 판다 파 판다 파 판다 파 이렇게 해서 언제가 근데? 어? 주먹으로 싸우면서 가는게 않겠는데? 오케이 기분탓인가 바로 윗방인거 같은데 바로 옆방인거 같은데 추종자랑 같이 파야된다고? 아 오케이 알았어 일단 판은 없고 애들 추종자 만들러 갑시다 저기요? 아니 막으시면 안돼요! 예? 막으시면 안된다고요? 어이 깜짝이야 아아아아 안돼 스카락 안돼 아 형 인테리어 하는데도 아니고 아이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갔다해 숟가락 잃어버렸다 다시 가지고 와있네 추종자부터 만들죠 착한 놈들로다가 우리 옆방 옆방사람 한 번에 많이 파야되니까 오케이 옆에 파르킹 내가 너네들 다 탈출시켜줄게 오케이 숟가락 구해라 숟가락 낮에 하니까 바로 고치는거 같다고? 야 여기서 뭘 숨긴거야 화장실에 야 안되겠어 상태 안좋아 이상 약 같은거 숨긴거 같은데 약쟁이는 안돼 약쟁이는 안된다고 아메리코 한 놈 한 놈 담배 얜 뭐 들고 있는거지 테이저가 어느거 들고 있잖아 쉘리 쉘리님 이거 총 어디서 났어 괜찮아 괜찮아 총정돈 있어야지 오케이 붙습니다 할일해 일단 형이 숟가락 찾아올테니까 할일하고 있어 오케이 숟가락 찾아올테니까 숟가락 식당에 있어 숟가락 식당에 있어 빗금쳐져있다 밥먹은 시간이 아니라 안되나봐 밥먹은 시간이 아니라서 안되 아직 일단은 되는데 식당 불금크쳐져있어 자유식 아니야 지금 뭐야 일반인 아니야 저거? 일반인이 막 무슨 소리야 빗금 길이 있을거야 그렇지 길있다 자 잘보고 가면돼 여긴 뭐하는데지 잠깐만 그냥 탈출 되겠는데 여기 수용실이지만 야 밀지마봐 밀지마봐 들어갈수있냐? 누가 한번 들어가봐 어떻게되나 들어가봐 어 아무일도 안일어나네 들어가자 우리 야 다왔어 여기서 뭐 탈출하면 돼 경찰이 굉장히 많거든 얘들아 내가 포인트 이제 얼마 없어 내가 너네들 재빠름 한개씩만 찍어줄게 오케이 나머지는 안된다 알아서 뛰어서 살아남는 것이여 어? 자 하나 둘 셋 고 달려 야! 왜 안와! 배신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라서 가야지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애들 온다 얘들아 튀어 가자 헉 막혔다 얘들아 막혔다 진짜 막혀있네 경찰 누구야 이거 아는 사람이야? 잡아 잡아 열쇠 열쇠 열쇠로 열고 간다 탈출 머녔다 탈출 세상에 제일 쓰레기같은 녀석이 탈옥을 해버렸습니다 희생자가 엄청납니다 일부러 안잡은것 같애 아무래도 경..저기 교도소에서 너무 악질이라 보내버린것 같애 그냥 몇명을 죽인거야 허..허...허... 허...허... 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